지금까지 메가스리였고요.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이야기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밤 뉴욕 증시는 미국의 GDP 호조에도 불구하고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빅테크 주들이 일제히 급락을 하면서 증시 하락세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간밤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S&P500의 퍼가 23배 이상 나오고 있는데 한 20년 정도 이렇게 기간을 두고 보면 굉장히 높은 수준에 위치하고 있고 이거보다 더 올라가게 되면 거의 패닉 상태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어떤 국제 수익률 상황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좀 높다 이렇게 많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파워리장이 뉴욕 이코노미 클럽에서 얘기를 한 게 있어요. 미국 경제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잘 되고 있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시장에서 고지곳대로 받아들이지 않죠. 언제든지 금리를 올릴 수 있겠구나라고 또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다지 시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경제 지표 관련해 가지고 지금 GDP 성장률 3분기 성장률이 4.9%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예상치가 3.8에서 4.3 정도 이렇게 범위가 있었는데 다 돌파해서 나오는 모습이었고 지난 2분기에 2.1%였는데 굉장히 급등해서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2021년 4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성장을 기록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 중에서도 보면 소비자 지출이 지금 가장 빠르게 증가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주택이라든가 유틸리티, 금융 서비스라든가 음식 서비스, 숙박 이런 쪽에서 많이 상승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크레이션이라든가 수출 수입도 증가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도 3분기에 2.9% 정도가 나왔습니다. 2분기에 2.5% 나왔는데 그것보다도 더 상승하는 이런 모습이 보였고 경제학자들이 지금 나온 얘기에는 지금 굉장히 좋은 데이터들이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속성을 가지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배경을 봤더니 저축률이 급격하게 하락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저축률 하락하면서 최근에 보면 가처분 소득 하락하고 있다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다 보니까 저축률 하락이 투자 증가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사람들이 쓸 돈이 없어지는 이런 상황으로 되고 있고 또 정부 지출이 최근에 재정 지출이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속성을 갖기도 또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이 데이터들을 갖다가 지속성을 가지고 경제가 회복될 것이다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오히려 내년 초나 이렇게 해가지고 급격하게 친체 국면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까지 예상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좀 암울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원유 재고량이 137만 배럴 정도 나왔어요. 시장에서 한 24만 배럴 나올 거라고 했는데 이거보다 훨씬 높게 한 5대 높게 나오는 바람에 시장에서 이 부분 때문에 유가가 꾸준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장 중반에 옐런 재무장관이 블룸버그하고 인터뷰하면서 미국 경제 괜찮다 소비자 지출이 활발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채권 수익률이 계속 낮아지면서 장이 조금이라도 되돌려지나 하는 분위기가 있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약세 분위기를 좀 되돌리기는 많이 부족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마존닷컴이 장마감의 실적 발표를 했어요. 물론 이제 웹서비스 쪽에서 기대치 충격하면서 잠깐 한 3%대 이렇게 상승하긴 했는데 결국은 이제 어떤 시장의 어떤 기대 성장성에 대해서 아 그냥 이 정도 수준이구나라는 측면으로 받아들이면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 날 애플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소비 관련주들이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 가지고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더 자세한 종업벨 이슈들 달아보겠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15 판매가 부진하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먼저 자세하게 다뤄주시겠어요? 네 중국에서 스마트폰 판매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판매 순위가 화웨이가 1등으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아이폰 판매가 지금 부진하다. 그 최신 제품이 아이폰 15 판매가 부진하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도이치방크에서 목표 주가를 10달러 낮춰가지고 200달러로 목표 주가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흔들리는 이런 모습들이 사실 210달러하고 200달러하고 굉장히 뉘앙스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가하고 그다지 차이가 안 난다는 그런 좀 느낌의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1월 2일날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 장마금 후에 발표하게 되는데 현재 예상되는 게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한 10센트 정도 EPS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도이치방크에서 목표가 낮추면서 한 마이너스 2%대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포드가 지금 자동차 노조하고 어느 정도 이제 좀 체결이 될 것이다, 협의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보면 기본 임금이 28년도까지 해가지고 한 25% 정도 인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본 임금이 지금 한 28달러까지 시간당 한 28달러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한 15달러 수준에서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게 되는 거고 전체적인 어떤 그 시장 평균 임금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가 다시 약이 될 것이다 라고 또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UPS가 3분기 실적 발표한 이후에 한 5%대 하락을 했거든요. 그게 바로 왜 그러냐면은 노조랑 협상해가지고 임금을 올려줬는데 인건비 증가에 따른 사업 손실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회사들도 앞으로 이 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될 거고 월풀, 우리가 이제 세탁기나 냉장고로 유명하죠. 월풀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더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가이던스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메타가 지금 4분기에 대해서 가이던스를 갖다가 좀 낮춰잡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쪽의 전쟁이 광고 지출을 감소시키고 있다. 이게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지금 CFO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메타의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열심히 올라왔는데 빠르게 지금 300달러 무너뜨리면서 장중에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주의해서 앞으로 광고 시장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종모벨 이슈들 자세하게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위원님의 픽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소매 기업 가져오셨어요. 벌링턴 스토어 가져오셨는데 꼽아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벌링턴 스토어는 뉴저즈 벌링턴의 본사가 있습니다. 한 1,000개 가까운 매장을 가지고 있고요. 브랜드만 해도 한 5,000개가 넘게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정가의 60% 이상까지 낮추는 이런 가격을 굉장히 다운시켜서 판매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굉장히 좋은 브랜드 제품들을 싸게 판매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이라든가 중산층 이하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되는 상황이고 최근에 주가 하락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학자금 대출 상환하는 게 다시 시작이 됐죠. 그러면서 소비에 대한 어떤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그동안 저소득층 소비자들은 사실 어떤 인플레이션 상승, 임금 상승의 혜택을 거의 못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가처분 소득이 낮아지는 이런 상황들이 생겼고 그래서 저가 제품을 판매하는 이런 시장에서는 상당히 매출이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생겼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그게 너무 많이 하락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시장 상황을 봤을 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이러면 연말 소비 시즌에 중산층들이 조금 더 낮춰서 가격대를 낮춰서 벌링턴이나 이런 회사들로 소비를 집중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실적 기대치를 조금씩 놓쳤어요. 그러다 직전 분기에 간신히 이렇게 맞추는 모습이 생겼는데 팬데믹 이후에 좀 극등했던 그런 매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다시 조금 되돌리면서 제자리를 찾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매수 의견은 비슷하게 유지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평균 목표가가 지금 203달러까지 나오는데 현재가보다 한 80% 정도 높은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치가 굉장히 높다는 게 중요한 거고 지금 차트 보시면 지금 올해에 추정되는 EPS가 4달러 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과매도 된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19달러 수준인데 120달러 아래에서는 편안하게 114달러까지 분할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왔다라고 보이지고요. 1차 목표가는 50주 2평선이 있는 178달러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손별매는 매수가의 7% 또는 한 108달러 정도에다가 손별매 라인 잡아주시면 편안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님의 픽은 벌링턴 스토어스였습니다. 현재 과도한 매도 상태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매수가는 120달러 아래에서 분할 매수하자 그리고 목표가는 178달러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수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